탐진치 공식으로 굴러가면 우린 계속 힘들어져요. 이상하게 인생이 힘든 애 하는 게 탐진치가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런 일 당하고 혼자 생각할 때 더 지혜로워질까요? 어리석어질까요? 더 어리석어져요. 판단이 더 이것들은 아니야, 안 돼. 망해봐야 돼. 지금도 탐진치 굴러가는 분들은요. 이 나라 전쟁 나야 돼. 망상해,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지혜로 안 가고. 보살도는요.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옆에 갔을 때 나아져야 보살인 거지. 그 옆에 가면 저 보살은 말만, 이빨만 까고 전혀 자기부터 안 하고 있다. 이거는 그냥 글로 배운 보살이지 절대 그 옆에 사람들이 안 가요, 그러면. 옆에 가면 더 힘들어지니까. 괜히 옆에 가면 지적받고 결국 그 보살한테서 작동하는 게 탐진치면요. 근처에 안 갑니다. 말은 아무리 개정해인데 계율과 선정과 지혜만 평생 나는 노래했습니다. 근데 옆에만 가면 야 이 새끼야. 그러니까 잘하라고 막 무지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탐욕 마음 보면 항상 진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그 옆에 안 가죠, 아무도. 근데 말은 개정해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말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. 한참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. 사람은 바로 알 수 없다. 초기경에 다 나옵니다. 석강은. 한참 지내면서 봐야 된다. 그 사람이 진짜로 절제하는지 선정을 닦는지, 진짜로 지혜로운지 지혜를 갖고 있는지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. 이렇게 현명해 보이죠? 저것만 지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 성격 급하네. 뭘 못 참는 사람이네. 다 뭐 인자한 얘기하고 막 하다가 커피숍 갔더니 바로 점원한테 야!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? 참 인자하신 분이고 이분이 식당 갔더니 막 정업원한테 나이 어리다고 어이, 이리 와. 아, 그럼 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.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구나. 인격의 밑바닥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. 숨길 수가 없습니다, 사실. 다 드러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안 보니까 그러지 옆에 가서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요, 이미. 그쵸?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라는 건 이런 거다. 진짜 바뀌어야 보살이, 보살도다. 자기건 남이건 진짜 바꿀 수 있어요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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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